네 오늘은 이놀레이트를 만들어서 가본 가본 반드 포메이션을 하는 알킬레이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C 반드 포메이션은 유기화학의 중요한 반응이고 고급 유기화학 반응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 중에 이놀레이트를 통해서 알킬레이션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놀레이트를 만들어서 알데하이드나 키톤의 알돌 컨덴제이션 반응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를 마칠 텐데 알돌 리액션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거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놀레이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공통적인 것은 이놀레이트를 만들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보닐 그룹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C가 가보닐 카본이 일렉트로필릭 하기도 하지만 그 이유지 뉴클로필릭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듀얼 액션을 할 수 있는데 일렉트로파일로서 작용을 하든지 뉴클레파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데하이드에 소지움 사이아나이드를 넣으면 사이아나이드가 뉴클레파일이니까 알데하이드에 가보닐 카본이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큰 악시즌을 가면서 여기가 되게 되게 전자가 부족한 그래서 전자를 좋아하는 일렉트로필릭 사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타낸 것처럼 가보닐 카본이 일렉트로론 디피션트에서 전자가 풍부한 사이아나이드 같은 것을 좋아하는 일렉트로파일로 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 아래처럼 아래처럼 이 가보닐 컴파운드인데 이웃의 여기 알파 위치라고 하는데 알파 위치에 하이드로전이 있어요. 알파 하이드로전이 있으면 여기에 베이스를 하면 요게 에시딕입니다. 키톤 같은 경우에는 PKA가 19 정도가 되죠. LDA의 아민의 컨주게이트 에시드 PKA는 35, 38 정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려햼해요. LDA의 아민이 아이소프로필 그룹이 두 개 있는 리티움 솔트인데 요 아민이 요게 LDA죠. 리티움 솔트 요 아민이 요렇게 브루톤을 떼서 요렇게 요기 알파 카본이 되게 가베나이온 캐릭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놀레이트를 왔다갔다 하면서 가베나이온 캐릭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놀레이트라고 합니다. 이놀레이트 요렇게 악시 어나이온의 리티움 솔트 리티움 이놀레이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요거는 레조넌스를 왔다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요게 전자가 풍부한 전자가 풍부해서 C플러스를 좋아하는 뉴클레 파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기 표시한 게 오른쪽과 같이 요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놀레이트를 만들면 이놀레이트를 만들면 가베나이온 캐릭터가 있는데 알파 카본이죠. 가보닐 C가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가본이 네거티브 차질을 떼서 C플러스를 좋아하는 그런 뉴클레 파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베나이온 C- 캐릭터가 있으니까 알킬 헬라이터 집어넣으면 C-C 반드 포메이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챕터에서 하고 싶은 거는 주로 요런 거라는 거죠. 이놀레이트를 만들어서 가본 가본 반드 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알킬레이션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요런 거에 가본일 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나이츄라인 NO2 뭐 요런 것들도 뭐 다 똑같이 이놀레이트를 잘 만듭니다. 이유는 그렇죠. 여기 C-Triple bond C-C-O2 C-C-O2 이런 것들이 뭐 다 위크 파일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 가본일 이웃에 알파 하이드로전이 있는 경우 베이스를 넣으면 이게 가베나이온 캐릭터를 띄는 이놀레이트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에 의해서 여기에는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인데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에 의해서 하이드록사이드 은하이온이 요 알파 하이드로전을 떼서 요렇게 레조넌스로 왔다갔다 하는 C-C-C-C-을 만들어 주죠.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죠. 프로필 그로마이드를 집어넣으면 c 알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뷰틸 트라이애틸 암모니움 클로라이드는 페이즈 트랜스포 캐럴리스트에요. 이게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는 물에 넣고 있고 여기 리에이전트인 나이트라일나 프로필 브로마이드 이런 것은 유기화합물의 유기용매에 넣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이클로롤메테인이 녹여있기 때문에 두 개가 만나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즈 트랜스포 캐럴리스트, 텍트라 알킬 암모니움 클로라이드 이런 것을 써서 두 페이즈를 왔다갔다 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페이즈 트랜스포 캐럴리스트로 사용되는 것을 PTC라고 약자로 쓰겠습니다. 이웃의 두 개의 나이트라일리즘에 훨씬 더 acidity가 증가하니까 위크 베이스인 트라이애틸 아미만스도 여기 이놀레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베나연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알킬 벤질클로라이드군요. 벤질클로라이드하고 반응을 합니다. 또 프로토인이 두 개 있으니까 더블 알킬 레이션을 통해서 벤질클로라이드 두 개가 들어간 게 100% 일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 가장 acidity감 프로토는 이놀레이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기죠. 나이츄럴 옆에 알파 아이드로전이 있는 이게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에서 떨어지면 이놀레이트를 만드는데 분자 내에 알킬 헬라이드가 있는 그래서 인추라 몰래클라 알킬 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분자 내에 반응을 할 수 있죠. 여기 알킬 이게 이렇게 가베나연 데다가 거기에 이렇게 인추라 몰래클라 알킬 레이션을 통해서 반응을 할 수 있죠. 나이츄럴 그룹도 대개 이게 가베넬처럼 위크 파이브 온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알파 위치가 에노트는 일렉트로운 위드로잉 그룹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쉽게 여기 가베나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츄럴 알파 아이드로전의 PKA가 약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개 대개 위크 베이스인 가베네이트를 통해서도 이게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 가베네이트 악시어나연이 이렇게 쳐서 가베나연을 만들어서 분자 내에 알킬 헬라 데가 있으니까 그걸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이브 메브드 링 사이클로 펜틸 펜테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추라 몰래클라 알킬 레이션 그 다음에 여기 이웃에 가베네이트를 두 개 있으면 알파 프로토니 알파 프로토니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알킬 레이션을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프로듀트가 이런 생성부를 만들래요. 하나는 대개 벌키한 아이스 프로필 브로마이드하고 반응하고 하나는 메틸 브로마이드, 메틸 아이오다이드하고 덩치가 작은 알킬 레이션 어느 걸 먼저 해야 이게 일드가 높이 반응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에 의해서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메틸 아이오다이드를 먼저 붙일 것인가 아니면 아이스 프로필 브로마이드를 먼저 붙일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중간체가 아이스 프로필을 먼저 붙이는 게 그 다음 파이널 스텝에서 파이널 스텝에서 이게 들어가는 게 카베나이온 여기 아이드로존이 있잖아요. 세컨드 아이드로존 여기 베이스는 주로 에틸리스트니까 소디움 에톡사이드를 베이스로 쓰여요. 이걸 하면 카베나이온 만들 수 있는데 그 카베나이온이 되게 스테릭 별 힌델드 카베나이온 입니다. 이런 거죠. 이 카베나이온인데 스테릭 힌델런스가 있죠. 터셜이 카베나이온이니까 그래서 이런 스테릭 힌델드 유클렛 파일은 잘못하면 C플러스를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프로톤 베이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베나이온에 메티라이오다이드를 넣으면 베이스로 작용을 할 수가 없죠. 에시드가 알파 프로토닉이 없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시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렇게 메틸 아이오다이드를 먼저 붙여서 이런 카베나이온 스테릭 힌델런스가 있는 카베나이호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소프로필 브로마이드를 써야 될텐데 여기에서 아이소프로필 브로마이드를 넣어서 반응을 시키고 해요 그런데 여기가 스테릭 힌드런스가 있기 때문에 터젤 가버나연이니까 스테릭 힌드런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깊숙이 C플러스를 찾아가는게 힘들다는거죠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냐 일루미네이션을 시킵니다 여기 나와있는 이 프로톤을 대서 일루미네이션 반응을 합니다 요렇게 반응을 가요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를 못 만들고 그냥 뭐죠 스타팅 부채기 인트미디어심 아이스크로필을 못 만들고 멧딜만 있는 이런 글로 가기 때문에 일드가 되게 되게 낮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제정된 동물 코토너리 카본을 만드는게 되게 되게 힘들어요 일루미네이션 반응을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뉴클로필릭 섭튜션 하려고 하면 뉴클로필이 날씬하고 그래야 되죠 일루미네이션 안되나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보면 늘 마지막 스텝에서 마지막 스텝에서 두번째 스텝에서 스테릭 힌드런스를 가진 카베나이온이 공격하기 좋은 그런 날씬한 메틸아이오다이드 같은 혹은 프라이머리 에틸아이오다이드 뭐 이런거 혹은 벤질클로라이드 벤질 반응성이 좋은 이런거 하고 반응을 할 때만 어 코토너리 카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일루미네이션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늘 요 인트미디어트를 스텝 힌드런스가 걸리는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반응성이 좋은거나 스테릭 힌드런스가 없는 알킬 헬라이드를 두번째 스텝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죠 첫번째 스텝 만드는건 쉽죠 소디오메톡사이더 카베나이온이 나오고 스테릭 힌드런스가 그렇게 걸리지않은가 아이소플로필 브로마이드 요렇게 하시면 쉽게 카베나이온 만들어서 인트미디어트 가운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일루미네이션을 억제하는 반응을 하려고 하면 두번째 스텝에서 반응성이 좋은 섭취레이트 알킬 헬라이드 벤젤 클로라이드를 넣든지 일루미네이션을 못하는 메틸 아이올라이드 라고 반응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카보닐 컴파운드에서 요렇게 베이스를 넣어서 LDA인데 LDA를 넣어서 이놀레이트를 만들면 요런 이놀레이트를 만듭니다 요 이놀레이트가 브라이올레이트가 에틸보다는 O-리튬이 브라이올리티가 높고 요기 하이드로전을 하고 메틸 중에 브라이올리티가 높으면 메틸인가 이렇게 가로질럴 수 있는 알킨을 엔트게겐 알킨이라고 해서 이 이놀레이트로 합니다 이 이놀레이트가 늘 만들어져요 왜 이렇게 이 이놀레이트가 만들어지느냐 그런걸 잘 알아야 되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 이놀레이트를 만들면 거기에 알돌 알데아이드를 갖다 놓으면 알데아이드가 반응해서 요런 OH와 알킬 그룹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는 엔티 프로덕트를 냅니다 나중에 음 다음 주에 하는 알돌리액션에서 다시 자세히 할텐데 이 이놀레이트를 만들어서 하면 엔티 지 이놀레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 이놀레이트를 통해서 가면 신 프로덕트가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케니즘을 이 이놀레이트를 어떻게 해서 만들냐 요렇게 만듭니다 여기 여기 3-펜타논 이죠 3-펜타논 을 그리면 여기 메틸부터 이렇게 키톤 있고 에틸 있는 요런 화합물이죠 그런데 이 메틸은 여기에 LDA 하고 반응을 할 때 알파 프로톤이 떨어지는데 알파 프로톤하고 LDA 에 아민 어나이온 애마이드 어나이온 하고 반응을 해서 디프루톤에 이전 되는데 거기에 6-펜타논 체어라이크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쳐요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게 되게 중요한게 여기 메틸하고 하이드로전이 메틸이 액셜로 갈 수도 있고 널 이키토리얼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데 널 이키토리얼 포지션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사이클로헥세인의 체어 폼에서 어 덩치가 큰게 멀키한게 액셜로 가면 1-3-D-I 액셜 리펄전 때문에 불안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트랜지션 스테이트 그러니까 체어라이크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친다면 널 덩치가 큰 알킬 그룹은 이키토리얼 포지션으로 가도록 그래야 됩니다 그게 연력학적으로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를 그치는 거죠 그래서 슈도 이키토리얼 포지션으로 사이클로헥세인처럼 고정된 체어 폼이 아니기 때문에 슈도 이키토리얼 포지션으로 그리고 널 알킬 그룹이 슈도 이키토리얼 포지션으로 가도록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그려서 이렇게 베이스를 떼면 여기 리튬은 떨어져 나오는 액시어 나이온을 잠 보니까 리튬은 아카보닐 근처에 있고 아민은 알파프로톤을 떼야 하니까 알파프로톤 옆에 있도록 이렇게 그려서 하면 이렇게 리튬 이놀레이트 인어레이트 이놀레이트 를 만들고 N- 이렇게 알파프로톤을 떼고 인어레이트 를 만들죠 O- 가 되는걸 리튬이 딱딱해서 리튬 이놀레이트 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자세히 보고 있으면 여기 새롭게 생기는 이중결합 중심으로 O- 멧딜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E- 인어레이트가 만들어지는거죠 여기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보고 있으면 O- 멧딜이 반대쪽으로 그래서 엔터개겐 폼의 알켄이 생긴다 E- 알겠죠 그래서 카보닐 컴파운드에 LDA를 쓰면 이 원리에 의해서 체어라이크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그치기 때문에 덩치가 큰 알킬 그룹은 빅토리얼 포지션으로 가기 때문에 더블 본드가 생기면서 알킨이 되면서 이놀레이트가 되는거죠 NULL 알킬 메틸 그룹과 O- 리튬이 반대쪽으로 가는 E- 이놀레이트를 생깁니다 그래서 E- 이놀레이트하고 가본이라고 반응을 하는거죠 이것도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보는 여기는 E- 이놀레이트를 써놨어요 그죠 알킨 이중결합에 이렇게 이중결합에 메티라고 O- 리튬이 이렇게 E- 이놀레이트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가 앞쪽에서 이놀레이트 앞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뒤쪽에 접근할 수 있는데 똑같이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뒤쪽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사이클로엑세인의 체어라이크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치는데 O- 리튬에 여기 가본일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칠판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그려줄 수 있고 H하고 펜일이 있는데 덩치가 큰게 요번에도 똑같이 슈도이키토릴 포지션으로 가야됩니다 액셜로 가면 원트리 다이 액셜 리펄런 때문에 안좋죠 그래서 이키토릴 포지션으로 가기 때문에 요런 베일을 할거고 여기 이놀레이트에 요게 COW 본드로 다시 가면서 알파 가베나이온이 가보닐 C를 공격을 하고 떨어지는 COW 본드는 리튬에 요렇게 붙어서 새로운 생성물이 되죠 그래서 그걸 그리면 새로운 본드 여기 새롭게 CCC 시그마 본드가 형성되고 여기 메티론 이 이놀레이트 요렇게 있을거고 요게 더블 본드가 싱글 본드로 바뀌고 요기 O 리튬은 더블 본드로 새롭게 되고 여기는 에틸이 요렇게 질판 앞쪽에 있었으니까 요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COW 본드는 새롭게 CO 싱글 본드로 되면서 리튬이 요렇게 이동을 했겠죠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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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라이덴 엑시스에 넓 각오 스케일레터 세어 바늘 밑으로 오에이츠 위로 있고 뒤쪽으로 오올리튬이 있죠 오올리튬 오올리튬 나와있고 하이드로전이 아래쪽이죠. 그래서 메틸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MT로 되어있는거죠. O-리틴과 메틸이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에틸이 위에 있는데 CC 싱글 본드인가 뺑뺑 돌아서 여기는 뭐 뺑뺑 돌리며 CO-Carbon인 O-리틴. 왜냐하면 카본 스켈럭트를 그라이전트를 액세스로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요렇게 그려요. 그래서 늘 NT죠. 그래서 나중에 워크업 하면서 물 워크업을 하면 이 프로덕트로 가는거죠. 알코옥사이드는 물보다 더 베이직하니까 물에 프로톤을 떼서 OH가 되죠. 핵심은 이 이놀레이트를 거쳐서 NT를 맞는다. 그거는 체아이크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제안한 사람이 진머만 트랩슬로 됩니다. 그래서 진머만 트랩슬로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리튬 이놀레이트를 만들면 이 이놀레이트를 만들고 거기에 카보닐 한 컴파운드를 넣으면 카보닐 C를 공격하는데 늘 이 이놀레이트를 통해서 반응이 진행되면 NT 폼으로 나온다. 그러니깐 펑셔널 그룹 OH, 메틸 이런 것들이 NT 쪽으로 가있다.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바이닐 에널로그에 이스트죠. 바이닐 이스트에 LDA를 쓰고 마이너스 78V, 키넬 이놀레이트. 여기 플로토온이 떨어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도 있고 아래쪽에 여기도 있고 여기 알파도 있고 이런 데 키넬 이놀레이트는 이쪽으로 떨어지는 이놀레이트입니다. 여기는 THERMO DYNOLATE이기 때문에 여기 카베나인이 생겨서 메틸 아이오다이트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키넬 프로덕트가 생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LDA 마이너스 78V 하면 여기에 이놀레이트 만들어져서 이스트도 LDA를 쓰면 충분히 이놀레이트를 만들죠. 왜냐하면 이스트에 PK는 25이기 때문에 이놀레이트 세컨데리 에마이드에 컨주게이트 에시드에 아민 PK는 35, 3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놀레이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트 이놀레이트를 만드는게 LDA를 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놀레이트 만들어서 알킬레이션 하면 여기에 뷰티를 붙은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LDA를 쓰는게 만병통취약처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대개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기넬기노레이트를 만드는 조건에서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낮은 온도에서 하는 것은 실험 스킬이 되게 익숙하면 낮은 온도에서 하는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룸템에서 반응하고 이래야 안전하죠. 그래서 룸템에서 반응하는 스테이블 이놀레이트와 같은 이놀레이트처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알파 가베나임을 만들긴 하는데 스테이블한 룸템을 높여도 안정한 그런 이놀레이트 이퀘블런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스페시픽 이놀 이퀘블런트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알킬레이션 하는 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게 인아민 실릴 이놀레이트 에자 이놀레이트입니다. 여기 여기 키톤에 이놀레이트를 만들어서 여기 키네틱 이놀레이트 왼쪽과 오른쪽 보면 오른쪽이 키넬 이놀레이트 키넬 이놀레이트 키넬 이놀레이트 키넬 이놀레이트 아베나임을 만들어서 알킬레이션 하고싶다. LDA를 쓰고 마이너스 78도씨에서 키넬 이놀레이트 만들어서 이런 아스틸 브로마이드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룸템에서 하고싶다. 그러면 인아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키톤에 세컨더리 아민을 넣으면 이런 인아민이 생깁니다. 인아민 뉴트럴을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놀레이트는 석기나 그런게 있으면 물에 있는 프로톤이 재빨리 들어가서 원래대로 키톤으로 되어버려서 반응성이 없어지는데 인아민은 뉴트럴하기 때문에 스테이블합니다. 대신에 반응성도 이게 롬페일 능추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알파 카베나이온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알킬렐라이드 오면 이렇게 공격을 해서 반응을 쉽게 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 CNW 본드 워커밤에서 CNW 본드 암모니움은 이미늄 캐라이온이라고 하는데 되게 되게 가수분해가 됩니다. COW 본드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아민을 써서 프라이머리 아민을 써서 여기 가보닐을 집어넣으면 이민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왜냐하면 H2O가 떨어지면서 프라이머리 아민이 N 여기 T뷰틸 여기 붙어있는 CNW 본드 세근리 아민을 쓰면 인아민이 되는데 이건 이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민에 리액티브한 글리리니아 리액티브 오겐 이리팀 리액티브 를 넣으면 CNW 본드는 이민이라고 해요. CN single 본드는 아민 CNW 본드는 이민 이웃에 더블 본드 알킨 CNW 본드는 In-아민 이민 인터미디어트를 통해서 반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이드로전이 하나 있죠. 여기에 그리니아 리액션트 같이 리액티브한 카베나이를 넣으면 이게 이렇게 가면서 더블 본드로 가면 CC 더블 본드와 N-의 마그네슘이 붙어있는 이런 중간체를 만듭니다. 이걸 에자이놀레이트라고 합니다. 여기 옥시오나이온의 CC 더블 본드는 이놀레이트라고 해주죠. 옥시전 대신에 나이치로전을 에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에자이놀레이트. 에자이놀레이트도 반응성이 크겠죠. 이놀레이트처럼. 그래서 알킬렐라이드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가베나이온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알킬렐라이드하고 반응을 합니다. 벤질클로라이드 집어넣으면 벤질클로라이드가 들어가죠. 거기에 에시디리워크업을 하면 CN 더블 본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업이 돼서 이민이온 캐라이온을 통해서 CO 더블 본드가 되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에자이놀레이트. 그 다음에 실릴리놀리스라고 하는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위크 베이스에 TMS 클로라이드를 집어넣으면 이게 TMS가 실리콘이 있는 화합물인데 그게 대개 악시전을 좋아해요. 그런 실리콘 화합물인데 트라이메틸 실릴클로라이드를 실릴클로라이드를 TMS 클로라이드라고 하는데 여기 트라이메틸아모니 위크 베이스이지만 그게 프로톤을 약간 잃어대면 이렇게 CC 더블 본드가 되면서 여기 실리콘이 악시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가 싹 받아들여요. 악시전을 이렇게 만난다. 이런 인터미디에트를 실릴리놀리스트라고 합니다. 실릴리놀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실릴리놀리스트에 이 실릴리놀리스트는 이게 악시전이고 이게 실리콘이잖아요. 실리콘 여기에 트라이메틸 그룹이 실리콘 옆에 메틸이 3개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루이스에시드인 타이테니움 클로라이드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쉽게 이런 알킬 헬라이드를 액티베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좀 돌려서 그럴게요. 클로라이드 타이테니움 클로라이드를 집어넣으면 여기 타이테니움이 루이스에시드에 주위에 클로라이드가 이렇게 4개나 붙어있기 때문에 전기엄 정도 큰 클로라이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일렉트로인 그룹이 이렇게 4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쉽게 여기 롬페어 일렉트로인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여기 코디네이션을 합니다. 여기 코디네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가복회라인드가 이 전기엄 정도가 실리콘보다는 악시점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휙 달리면서 여기 가본 가본 본드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타이테니움 클로라이드는 실리콘하고 클로라이드가 오비탈 사이드가 비슷해서 이렇게 된다는 최종적으로 이런 생성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개 이게 가베나이온이 터셜리 알킬 헬라이드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리튬 인롤레이트 만들어서 알킬 헬라이드를 하면 일리미네이션 반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을 쓰면 타이테니움 클로라이드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시켰다면 리튬 인롤레이트 만들어서 클로라이드 이렇게 반응시키면 이 생선물은 리튬 인롤레이트가 이게 베이스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뉴클레틸릭 섭퓨션 가는게 아니라 여기 프로톤을 냅니다. 일리미네이션 그래서 일리미네이션 프로듀크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미네이션 프로듀크를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비교를 해봐야겠죠. 리튬 인롤레이트는 일리미네이션 프로듀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베이시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이테니움 클로라이드로 하면 이런 터셜 카보큘라인을 만들 수 있고 터셜 카보큘라인이 반응이 좋으니까 실릴리미네이션으로 반응을 해서 스테이클 힌들드 사이트에 알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클레틸릭 섭퓨션 리액션 그래서 실릴리노리스트는 대개 대개 유출을 하니까 스테이클한 그러니까 인암이나 실릴리노리스트를 통해서 반응을 시키면 대개 장점이 많아요. 스테이클 힌들드 사이트 스테이클 힌들을 가진 알킬레이션과 반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